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2일 배효완 우련통은 부회장이 아너소사이어티 152호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효완 부회장은 일제강점기 상하이에서 상인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우련통은의 설립자 배인복 씨의 자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효완 아너는 앞으로도 인천을 위해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한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으로 현재 152명이 가입돼 있습니다.